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수하늘소에 대한 꿈은 그 독특한 외형과 상징성 때문에 꿈 해석에서 다채로운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긴 수명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곤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꿈에서도 특정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장수하늘소는 길쭉한 몸과 긴 더듬이, 독특한 외형으로 꿈에 등장하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장수하늘소와 관련된 꿈을 꾸게 되는 이유는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와 삶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장수라는 이름처럼 강한 생명력과 긴 생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에서의 장수하늘소는 꿈꾸는 이의 강한 의지나 내면의 회복력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장수하늘소와 관련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수하늘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오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장수하늘소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건강과 장수, 번영을 희망하는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목표 달성을 향한 열망을 반영할 수 있으며, 꿈꾸는 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 곤충 중에서도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꿈에 등장하는 장수하늘소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꿈꾸는 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희귀종으로, 꿈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환경 보호 등에 대한 무의식적 생각을 반영할 수 있으며, 꿈꾸는 이가 최근 자연에 대해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게 된 경우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수하늘소와 관련된 특정한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면, 그러한 기억이 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수하늘소를 키우거나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장수하늘소와 관련된 꿈을 꾸며 그때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 꿈은 그 상황이나 장수하늘소의 상태, 꿈꾸는 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 속에서 장수하늘소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를 발견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이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장수, 혹은 사업상의 번영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시작할 때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와 교감하거나 만지는 꿈은 꿈꾸는 이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잠재력을 깨달으라는 의미일 수 있으며,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가 날아가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는 곧 시작될 새로운 여정이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날아가는 장수하늘소를 바라보며 불안함을 느꼈다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장수하늘소를 보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나 종교를 맞이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오래된 관계나 습관이 끝나거나 새롭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죽은 장수하늘소를 보고 슬픔이나 공허함을 느꼈다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를 잡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하며 특히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장수하늘소와 관련된 꿈은 사람마다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장수하늘소 꿈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장수하늘소 꿈이 어떤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건강 문제를 극복한 직장인의 꿈 한 직장인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장수하늘소가 등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장수하늘소는 강한 생명력과 고통을 견뎌내는 상징으로 다가왔고 이는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회복의 힘을 내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사례 2. 사업학장을 고민 중인 사업가의 꿈 한 사업가는 사업학장을 고민하던 중 장수하늘소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장수하늘소의 상징처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꿈을 통해 그는 새로운 사업학장 계획을 실행해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의 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친 한 학생은 장수하늘소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장수하늘소가 가지고 있는 고요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성을 느꼈고 이후 공부와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례 4.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사람의 꿈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한 사람은 장수하늘소가 등장하는 꿈을 꾸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수하늘소의 등장으로 인해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는 이를 계기로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장수하늘소 꿈은 강한 생명력, 장수, 회복력,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의 삶에 대한 강한 열망,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새로운 기회를 향한 열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 꿈은 그 상황과 느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으로 꿈을 꾼 이의 현재 상태와 연결하여 깊이 있는 해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아가는 장수하늘소를 보는 꿈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이름을 떨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 장수하늘소 보는 꿈 건강한 자손을 얻게 될 태몽이거나 획기적인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징조다. 장수하늘소 잡는 꿈 권리나 재물, 명예 등을 얻을 징조다. 그러나 중년 부부라면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암시다. 장수하늘소들이 우글대는 꿈 조직이나 모임을 결성하여 바라던 일을 성공시킬 징조다. 장수하늘소를 기르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명성을 떨칠 징조이거나 귀한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 장수하늘소를 잡다가 놓친 꿈 많은 재물이나 큰 돈이 들어올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될 징조다. 장수하늘소를 죽이는 꿈 태아가 유산되거나 재물을 얻거나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징조다. 장수하늘소에게 물리는 꿈 특별한 권리나 권한이 주어지거나 귀한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 장수하 장수하늘소를 connected to the social media 자유로워